전문 분야가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쪽인데 우크라이나에 근무는 안 하셨죠? 근무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전장터를 보는 기분이? 답답한 논이시죠. 15나라로 갈라지기 전에 소련 때부터 러시아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소련에 대한 관심을 그냥 갖고 있었기 때문에 CIS도 아세요? 그렇죠. 89년에 처음 소련어를 배운다고 외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련이 아주 튼튼할 때죠. 1990년 12월에 소련이 해체가 됐는데 해체되는 그 과정을 일일이 하고 현장에서도 보고 또 그 업무도 외교부에서 담당 업무도 계속 소련 쪽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스크바에서 거기에 여론 주도층들을 만나보면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어머니입니다. 러시아 인종의 슬라브 인종의 연원이 우크라이나 KF에서 발상이 됐기 때문에 이 러시아 민족에 있어서는 KF 즉 우크라이나가 본향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인 형제나라 어쩌면 어머니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는 거라 그 러시아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갈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근무하면서 그걸 직접 들었던 것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 지성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속에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형제라고 보고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동경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서 아니 지금 형제나라인 우크라이나와 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그것이 피켓에 써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했죠. 거기와 전쟁을 한 거랑은 또 이건 완전히 맥락이 다른 전쟁입니다. 러시아 민족의 슬라브 민족의 뿌리와도 직접 닿는 전쟁이기 때문에 뿌리를 뒤흔드는 것은 참으로 슬라브 민족에게 엄청난 실현이자 큰 변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왜 이런 수를 외두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직관을 느끼는 것은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서방으로 너무 급격하게 나토 가입이라든지 서방으로 너무 친해지는 것이 푸틴에게는 굉장히 초조하지 않은가 그것이 발단이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한 번 했어요. 나토의 동진이 서방의 가치가 유일한 것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헷갈리긴 한데 푸틴 말에 일말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가요. 꼭 공산주의자들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서방의 가치, 자유의 가치를 수호했던 쪽에서도 부정선거를 방관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전에 노예해방 링컨 전에 소위 말하면 민주당이 노예 전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슷한 자유자유자유 했는데 그 그룹 속에서 자유선거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푸틴의 이 전쟁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긍정할 수는 없지만 다면성이 있다는 것은 또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참 가치의 아마게또니 아닌가 우크라이나 가보셨어요? 우크라이나는 한 번은 가봤습니다. 여행으로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물론. 그 아름다운 땅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하여튼 슬라브 민족의 근원이고 1020년 전쯤에 최초로 그 키에프 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슬라브 민족이 기독교 국가가 된 아주 역사적인 장소의 슬라브 민족의 근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고 북한 땅에도 평화가 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입니다.